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업로드한 동영상을 인터넷상에 있는 그대로 유튜브에 있는 여러가지 기능들을 이용해서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만들면 그것을 수정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특히나 어떤 동영상을 다 만들었는데 그리고 업로드했는데 중간에 약간의 오류가 있거나 뭔가 잘못 표기된 게 있을 경우에 좀 난감하죠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하면 막막하잖아요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이용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언급을 할 수가 있어요 말풍선 같은 걸로 그래서 저번 시간에 동영상 정보 수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계략적인 것들을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봤던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다면 이번 동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우선 동영상 관리자로 들어가서 이 중에서 본인이 수정하고자 하는 동영상을 선택합니다 그 중에서 우선 특수효과 편집과 동영상 수정이 있는데요 동영상 수정을 먼저 보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죠 여기 빠른 수정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효과가 있고 오디오가 있습니다 빠른 수정은 동영상과 관련된 여러가지 영상과 관련된 수정들을 주로 하는 부분이고요 효과는 이 영상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변경시키는 기능이고 오디오는 소리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제가 우선 빠른 수정으로 들어가서 영상과 관련된 부분을 좀 볼까요? 다듬기는 동영상의 시작과 끝을 지정하는 건데요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범위를 지정하는 지시자가 있어요 이 핸들러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게 있는데 여러분이 동영상을 만약에 어떤 특정한 지점을 날려버리고 싶다 뭐 크롭이라고도 하죠? 그러고 싶으면 그 지점에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해서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이 동영상이 나머지 부분들이 삭제가 되고 여러분이 지정한 그 범위 안쪽에 있는 부분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 상태로는 아직 저장이 안된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장 버튼을 누르셔야지만 원본 이미지가 실제로 이 크롭, 즉 잘라내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을 작성하고 나면 이 동영상의 어떤 방향 같은 것들이 여러분이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회전 버튼을 누르시면 미리 보기 보이시죠? 보시는 것처럼 동영상이 동영상을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손떨림 보정은 이 동영상에 있는 그 화면이 여러분이 촬영한 거고 촬영하는 도중에 이 손에 의한 진동 때문에 동영상이 많이 떨리고 있다면 이 카메라 흔들림 제거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이 이 동영상의 어떤 흔들림 같은 것들을 보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I'm feeling lucky라고 하는 건 구글에 있는 검색 엔진에 보면 검색하고 I'm feeling lucky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 그 검색 대상을 찾지 않고 바로 가버리는 그런 기능에서 채용한 일종의 재미있는 기능인데요 이걸 클릭하면 이 동영상과 관련되어 있는 이 동영상의 어떤 상태를 유튜브가 체크를 해서 그 동영상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여러가지 효과들을 구역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원했던 것과는 다르게 너무 진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보시는 것처럼 스크린캐스트 같은 걸 통해서 이 화면, 컴퓨터 화면을 캡처한 경우에는 보기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m feeling lucky를 한 다음에는 이 원본과 이 빠른 미리 보기를 비교해서 현재 I'm feeling lucky라고 하는 저 기능이 여러분이 의도했던 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보조광, 대비, 채도, 색온도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직접 이렇게 게이지를 왔다갔다 해 보면서 이게 어떤 기능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눈으로 보시면 금방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로 들어가 볼게요 효과에는 여러 개의 선택 카드가 있는데 원본으로 되돌리기를 해서 밑에 있는 변경된 상태를 제가 취소시켰습니다 HDR 효과를 하게 되면 이 동영상이 HDR이라는 효과가 적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크로스 프로세스를 하게 되면 크로스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이 동영상 효과가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룸과 빠른 미리 보기를 비교해서 여러분이 의도한 효과가 나왔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오디오를 선택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추천 트랙이라고 있어요 이 추천 트랙은 뭐냐면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무료 사운드들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러분 동영상이 있죠 여기 있는 음악을 이렇게 선택하고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동영상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소리가 삭제되고 그 소리 대신에 여러분이 선택한 음악이 동영상의 사운드로 교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동영상의 동영상의 특별한 소리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좀 심심하게 느껴질 때 또 음악을 마땅히 찾기가 애매할 때 그런 경우에 사용하시면 좋은 기능이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그 상태가 세이브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